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향후 사무실의 환경이 바뀔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. 수많은 대형 회사들이 업무 공간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6피트 사무실로 바꾸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직원들이 책상 사이는 물론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동선을 표시하는 등의 조치가 예상됩니다. 또한 대형 건물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 엘리베이터 내 사람 수를 제한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. 엘리베이터 내 사람 수를 제한하기 시작할 수 있는